왕복이 속앗 잠깐만 이쪽으로 보지 마시오 저쪽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니 난 어차피 눈이 보이지가 않 주둘러 앉으십시오 예 낭자 돌아오지 마시라고요 공화공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으린 어디 가셨는가 방향 미진우 그럴 리가요 신발도 그대로 있던데요 아 어떡하지 누가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겠죠 아닐 것 같으십니까 저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나오십시오 그 그 그 불편하게 방앞에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태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지금 날 때리신게요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일어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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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선비님 아 이거는 저거린데 왜 이렇게 그래 제 차렴새가 어 선비님 어 선비님 잠시 망정보겠습니다. 숙이셔야죠. 예, 가시죠. 선빈님, 조용히 좀 하십시오.